이거 보여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미술관 관람 입장 시간이 돼서 알려드리는 종입니다. 아, 저거를 치면 관람할 시간이라는 거구나. 관람객분들이 여기저기 계시기 때문에 안내하는 종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입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강훌전산님. 오늘 하루 종일 개맛나서 개냄새가 좀 나요. 뭔지 오셨네. 이름은 뭔가요? 베일리예요. 베일리? 아, 그래요? 베일리. 교양. 엘레강스. 네, 고마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제 개인 미술관이에요. 저는 여기는 취미로 그린 그림이고 이걸로요? 네. 취미로 그린 거예요. 내 작업들이 너무 많이 모아져서 이걸 내가 공개해도 될까 수줍게 수줍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이거 수줍게 공개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수줍게 cush이? 그리고 다섯 개 수줍게 생각하다가 내가 한 번 덜 Post을 한다른 발에 뭐하고 싶은 것 같아요. What are you doing? 아, 여기는, 엄마를 안쪽으로 가aboards. 너너 каж 구정된 비하자들이 뵙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의 첫 직업은 미용사로서 30년간 일을 하다가 10년 전에 은퇴를 해서 여기 공간을 만들었어요. 베일리, 엘레강스, 교양. 앉아, 앉아. 교양, 교양이 있어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투명 크리스찬 안에 잠겨져 있는 이 오브제는 캡슐이에요. 캡슐 안에는 머리카락이 들어있습니다.